안녕하세요. 초등고 4학년 김연희입니다. 천학과 사탄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에 따르면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도 모를께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인 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제로 인하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제는 무엇일까요? 이 원제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록의 신도들은 아당과 헤아가 선악과를 덜어놓고 타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3세기 3장 6절 위아를 보면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듯 먹은 짓도 하고 더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삶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은 지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천학과가 극단의 외매일까요? 사과나 부충과 같은 물질일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의 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품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알일까요? 아니면 비와 상징일까요? 그리고 또 창세기 3단 4절 4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겪고 죽지 아니하기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은 하나님이 아시는 이미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인간을 사악시킨 문제가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뱀은 인간과 대화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하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뱀도 문자 그대로 뱀일까요? 아니면 비와 상징일까요? 오늘날까지 원제의 제품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가와 사탄, 뱀의 정체에 대해 무엇이다? 라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시전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 통악행위를 아셨을 텐데 왜 인간 통악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못하셨을까요? 통일 월요일에서는 요한 모든 것을 밝혀들고 있습니다. 저는 공주에 대해 취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의 제품들